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느님의 말씀은 10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0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에게서로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0편 121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치 굉장히 길고 긴 그래서 험난한 어떤 술래의 여정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술래자와 같은 우리가 삶의 순간들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시때때로 여러가지 도움들을 필요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나 혼자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하더라도 저 역시 저 옆에 집사님께서 반주를 해주지 않으셨다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저 시스템을 켜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일찍 와가지고 다 켜고 반주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제 앞에 있지 않으신다라면 이 예배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호흡들이잖아요. 이런 게 없다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여러가지들이 좀 불편해지겠죠. 하나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고 도움들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내 힘으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은 크고 어려운 문제들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 어떠한 권력자, 어떤 해결자들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 게 너무나 당연하죠.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참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참된 능력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확실한 도움이 될 존재를 붙잡고자 합니다. 그렇게 찾고 붙잡으려고 세상 곳곳을 다녀보고 세상 곳곳을 찾아보고 세상 곳곳에 다 뒤져봐도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들, 불완전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모든 인생은 유한합니다. 모든 권력도 유한합니다. 아무리 권력을 해봐야 10년 갈까요? 길지 않죠. 또한 사람이란 시간과 물리적인 한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몸은 한계가 있고 시간은 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시간에 갇혀 있고 공간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힘이 있는 고간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이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냐? 구원이 필요할 때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도움과 능력을 구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만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절망과 슬픔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완전한 도움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도움은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고백이자 성도된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과 확신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이것들을 다 예비해 두시고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물도 햇볕도 공기도 모든 것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예비해 두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해 두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다스리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고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만 하시냐?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활용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돕기도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뭐하게 되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영적 사실이 사실이라면 오직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나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40장 28절에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의 원천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창조주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극율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희망을 드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붙잡겠다라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왜 하나님께 피할 때 진정한 도움을 받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또 누구를 지으셨느냐? 모든 인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쉽게 생각해도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어디 갑니까? 서비스 센터 가시잖아요. 들고 서비스 센터 갑니다. 삼성 제품은 삼성, LG 제품은 LG. 저는 제가 한 15년,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한 15년쯤 되겠네요. 15년 동안 아이폰만 썼습니다. 갤럭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이라고 해서 내 주위에 가까운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 거기 가지 않아요. 사설업체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들고 가까이 있다고 교회 바로 옆에 있는 LG 서비스 센터 있죠? 좀만 가면 등촌유역에 삼성 서비스 센터 있습니다. LG나 삼성에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계 잘 알잖아요. 잘 고쳐주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안 갑니다. 어디 가냐? 굳이 인터넷 검색해서 찾고 찾아서 멀리 있는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를 가요. 왜냐? 그 사람들은 매뉴얼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고쳐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 거기로 갑니다. 멀어도,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공인된 서비스 센터를 가요. 왜? 그 사람들이 맞는 방법을 알고 고치는 방법을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나를 누가 제일 잘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합한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지혜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영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에 참된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 참된 해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바라본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눈을 든다라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라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사실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땅히 구하는 것, 주저하지 말고 구하는 것,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겠다.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하시겠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 붙잡고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밀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러한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소유대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편 121편에 읽지 않은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무려 6번이나 이 짧은 10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너를 지키시며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밤의 해와 낮의 달이 너를 상하게도 하지 않고 해치지도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환란의 모든 날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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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신다는 거죠. 졸지도 어떤 하나님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있던 고대 근동지방의 종교 그 신들, 그 사람들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평상시에는 자신의 신들이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만의 제사의식을 가지고 신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래서 극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을 깨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해야 합니다. 또는 자기의 권속, 자녀들을 바치는 거예요. 인신공양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막 바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11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할과 아세라 이 거제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계속 부르시셨는데요.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자 뭐합니까?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신의 몸을 찌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녁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미친듯이 날뛰었다고요. 미친듯이 날뛰는데 날뛰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뭐합니까? 조롱하죠. 야,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바할은 신이니 다른 볼일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용변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 여행을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고 있으니까 너네가 깨워야지 않겠냐 더 큰 소리를 해봐라. 더 큰 소리를 하는데 응답이 옵니까? 전혀 오지 않죠. 근데 엘리야가 그 재단에 물을 틈뻑 젖도록 끼얹은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이것에 역사해달라고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그 즉시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단과 나무 땅과 돌과 흙을 태웠고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핥았다. 다 마르게 버렸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된 신들과 완전 다른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존재들과 질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지키시고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지키시고 모든 환란에서 면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저주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모든 재앙이 그리스도의 보유를 붙잡을 때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의 세력과 악한 세력과 사망의 권세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참소하지도 못합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평생 가운데 한 가지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이 함께의 비밀 위드와 인만웨가 원니스의 비밀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지키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번 주 목사님 그 고백 들으셨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코람데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바라보시고 지키시면서 모든 어려움에서 면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냐. 너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여기서 출입이 뭐냐면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모든 인생을 다 포함한 말이 바로 출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깊이 있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 친히 지키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지키십니다. 오늘 하루에 모든 걸 다 지키십니다. 모든 만남을 지키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완전히 맡기고요.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절대로 절망과 낙심으로 이끌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인생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복음을 위해 맞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일심의 삶 전심의 삶 지속의 삶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에서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의 삶을